김건희 얘기 좀 하겠습니다. 김건희 언론교사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는 김건희가 전면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특히 문자, 그놈의 문자. 이 성역으로 돼 있는 마리앙뚜아네트의 문자가 관심도 없는, 별 관심도 없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뜨겁게 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가 될 거야? 김건희한테 엉긴 한동훈이 될 거야? 아니면 한동훈을 짓밟고 있는 원연인이 될 거야? 그러나 그 전당대회의 핵심에는 바로 김건희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 했잖아. 내가 사과한다고 했잖아. 그 언론에다 공개했더라고요. 한겨레신문에서 받아 써서 딱 공개했던데. 난 사과하려고 했어. 한동훈이 막았어. 나는 좋은 여자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한동훈이 나쁜 놈이야. 이게 핵심입니다. 언론의 핵심도 이겁니다. 바로. 아니 여러분, 당신 사과하고 싶으면 사과하면 되지. 한동훈이한테 허락받고 사과해요? 실질적인 대통령께서 한동훈이한테 동의받고 사과해요? 이거 쇼라는 거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이 쇼에 지금 놀아나도록, 국민들이 놀아나도록 언론에서는 이걸 뒤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건희 나는 좋은 사람. 나는 사과하려고 했어. 한동훈이 막았어. 나는 건드리지 마. 나는 성역이야. 나는 한국판 마리아 앙뜨아네띠야. 김건희 여사, 프랑스의 마리아 앙뜨아네띠 최후를 하시나요? 마리아 앙뜨아네띠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당신네 당에 김경률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날 원망하지 마세요. 나토 정상회의는 11일 날 열립니다. 그런데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8일 날 밤에 떠났습니다. 심야 출국했습니다. 비행기 시간이 그래서 심야에 출국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땡겨서 출국할 수도 있는 거죠. 밤늦게 출발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또. 나토 정상회의는 북대사양 조약기구, 군사동맹기구입니다. 정상들이 가서 11일 날 만나서 바이든하고 함께 야 우리 확실하게 군사동맹을 맺자. 중국과 러시아 견제하자. 라고 하면 땡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의기, 결의를 다지는 자리예요. 거기 김건희가 왜 갑니까 도대체. 왜 껴요 거기에. 윤석열만 가면 돼요. 대통령 한 사람만 가면 돼요. 그런데 그것도 8일 날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 갔냐고요? 하와이에 갔습니다. 하와이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랬나요? 하와이에 가서 동포들 만찬회를 일정을 만든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에 있는 태평양 함대도 방문하고 말이죠. 참나. 지금 미국에 가는데 거기에서 공식 행사는 딱 하나입니다. 바이든 주제 만찬 행사. 아니 그리고 국빈 방문도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 정상들이 다 국빈 방문해서 부인들 데리고 왔을까요? 한번 봅시다. 사진을 보면 아니깐. 이 김건희를 위한 일정입니다. 나토 정상회의 11일 날 있다니까. 여보 우리 하와이 좀 갔다 가자. 하와이 정말 가보고 싶었어. 거기 우리 교포들 많이 있으니까 만찬의 일정 만들라고 해. 자기가 직접 지시했겠지. 진짜 한심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나토 정상회의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뭐 터러 나가요 도대체. 그거 다 우리 세금 아닙니까? 지금 세수가 안 거쳐서 말이죠. 올해도 지금 벌써 20조 원의 적자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우리 세금 펑펑 써대고 말이죠. 거기서 밥 먹고 호텔비. 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할 거 아니에요. 부자들은 감세시켜주고. 부자들은 감세시켜주고. 우리가 내는 부가세. 그걸로 할 거 아닙니까? 다. 우리가 지금 소비하는 거 다 부가세 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 이제는 김건희 변호사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최지우 얼굴 들고서 나타나서 김건희의 검찰 소환 조율은 금시초문이다. 이 얘기는 뭔가요? 소환 조사하지 마. 김건희가 지시했겠죠. 귀찮아. 내 얼굴 드러내기 싫어. 저항 필요하면 서면 조사해. 검찰들아. 이야. 여러분 한 번 내기합시다. 내기는 이상하고요. 김건희가 소환될 것 같습니까? 소환 못 시킵니다. 절대로 검찰 소환 못 시킵니다. 우리의 마리아 앙뚜어넷들. 우리의 여왕을 어떻게 감히 소환하겠어요? 그 성역을. 서면 조사하면 다행이죠. 김지우 변호사라는 사람은 검찰이 최근 김여사 측과 소환 일정 조율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까불지 마라. 검찰들아. 감히 누굴 소환하니? 니네들이. 구체적으로 소환을 조율하는 사실은 없다고. 이 최지우 변호사라는 사람이 그때 박근혜 때도 무슨 변호사나 있었는데. 김건희도 변호사가. 감히 김건희를 줄리라 그래? 검사가? 두 번째 소식인데요. 2022년도 9월에 줄리 스펠링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나 올렸다고 하는 우리 전혜연 검사에게 검찰에서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이게 징역까지 살 일입니까? 줄리 스펠링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줄리 스펠링 알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한마디 한 검사에게. 부부장 검사더라고요 또. 징역형을 검찰에서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감히 김건희를 소환할 수 있다고 이래들이 검찰이? 참나. 하여튼 뭐 눈에 걸리면 성역을 건드리면 완전히 아작이 납니다. 아작이 나요. KTV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양문석 의원이 상임위에서 얘기했는데요. KTV가 김스티비냐 김건희 거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양문석 의원의 동영상 잠깐 보시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와 관련돼서 영상 삭제 요청에 고소해. 그리고 그 고소인이 김건희의 변호사예요. KTV가 김건희 TV, 김스티비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요. KTV가 뭐하는 데예요? 절대 아닙니다. 아니죠. 아닌데 왜 KTV가 김스티비처럼 김건희 신기 경호하는데 삭제 요청하고 고소하고 이게 정상적입니까? KTV는 국가기관입니다. 국회에서 편성한 예산을 갖고 운영하는 KTV입니다. 제가 KTV 앵커였기 때 너무 잘합니다. 저런 정도까지는 안 했어요. 대통령이라도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선까지만 했지 김건희를 위해서 일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국가기관인 KTV까지 김건희가 장악해버렸습니다. 양론석 의원 얘기에 따르면 저도 잘 아는데 KTV 저작물은요. 이건 누구나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TV 저작물을 뉴스와 비평에 썼다고 해서 저장거법 위반으로 거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국가기구에서 제공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관련법 24조 2항에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KTV에서 모든 유튜브의 영상을 샅샅 뒤졌다고 해요. 제가 이끌어놓은 KTV 직원들이 한 200여 명 되는데 그렇게 할 만한 시간도 없고 그 사람도 그렇게도 안 합니다. 그런 지시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다른 데서 유튜브 검색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비판적인 뉴스 비평을 하는 유튜브에서 KTV 저작물. KTV에서 제작한, 찍은 거죠. 우리 세금으로 다 찍은 거거든요. 거기에 있는 윤석열과 김건희 영상을 썼다. 그것도 이상한 영상도 아니고 나오는 장면일 거예요. 이것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조치했다고 합니다. 47곳의 유튜브를 삭제 요청하고요. 그 점에서 가장 첫 번째 의문 드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추출했냐라는 거죠. 그건 KTV 직원들 200여 명이 할 수도 없고요. 할 시간도 그 사람들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에요 다. 밤새고 합니까 공무원들이? 다른 데서 분명히 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넘겨줬겠죠. 야야 이거 빨리 말이야 고소해버려 이 유튜브. 저작권법 위반으로. 그래서 고소했다라는 거예요. 단순 자료로 사용한 건데요. 그냥 거기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 이렇게 썼겠죠. 윤석열이 9건. 김건희가 무려 38건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38건이 다 고소거벌한 거예요. 그래서 양문석 의원이 야 이거 김건희 TV 아니야? 김건희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야? 국가기관이. 대통령실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하여튼 간에.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김건희 변호사인 최지우가 이 고소장을 썼다고 합니다. 전 하종대 원장 때인데 이 하종대 원장 이 사람은 동아일보 논설위원 하다가 KTV 원장 하다가 지난번에 총선 공천시장에다가 떨어진 사람이에요. 이 하종대 원장 시절에 아주 서로 내통이 돼 있었겠죠. 그 고소장을 최지우 변호사, 현재 김건희의 변호인 대통령실 행정관 했던 이 사람이 썼다고 해요. 뉴스도마도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리게 된 뉴스도마도 같은 경우는 KTV하고 업무 협약까지 맺었습니다. 상당히 그런 언론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KTV에서 나오는 영상을 우리가 쓰겠습니다. 영상 업무 협약까지 맺었는데 뉴스도마도의 관련자가, KTV 관련자가 전화해서 대실에서, 대통령실에서 난리치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사용 중단 조치 배경으로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는 KTV의 기존 해명과 배치되는 내용으로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 이번에 순방 관련, 윤석열 대통령 관련 기사 때문에 뭐 때문에요? 여기 뉴스도마도에서 보니까 대통령 순방 성과 관련해서 내보냈더라고요. 이게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예, 그래서 보면은 홍 기자인가? 예, 그래가지고 저희 대통령 영상들 이번에 계속 시리즈별로 있는 거를 쭉 해서 자료 제공을 KTV 뉴스스라고 써 놓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저희 쪽에서 그 대실이나 저희 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일단은 잠시 임시로 지금 저희가 뉴스토마토는 다운로드 권한을 좀 불가능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운로드 불가능으로 바꿨다고요? 예, 예,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김건희와 관련돼서 영상 삭제 요청에 고소해 그리고 그 고소인이 김건희의 변호사예요. KTV가 김건희 TV, 김스티비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요? KTV가 뭐하는 데요? 절대 아닙니다. 아니죠. 아닌데 왜 KTV가 김스티비처럼 김건희 신규 경호하는데 삭제 요청하고 고소하고 이게 정상적입니까? 네, 제가 KTV에서 3년 동안 뉴스 앵커를 했기 때문에 KTV 사정은 너무 잘합니다. 저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국정감사받는 기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세금을 쓰는 곳인데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걸 전 하종대 원장이라는 사람 동아일보 논설위원 했던 사람 그리고 이번 총선에 공천 받지 못하고 떨어진 사람 이 사람하고 최지우 변호사하고 작당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소장까지 써줬다니까요. 뉴스토마도도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운로드 못 받게 해요. 뉴스토마도가 신기에 벗어나는 기사를 많이 썼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세상이 정말 웃깁니다. 웃기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못하고 있습니다. 1주님의 집사진이 고소장까지 안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